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2월 16일 금요일 아침 9시 40분 입니다 오늘은 우리 봉주가 캐나다 토론토로 워킹홀리데이 1년간 떠나는 날이라 마음이 착잡하면서도 또 잘 갔다오기 건강하고 1년동안 잘 놀고 잘 일하고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이 동영상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대강교회 주문 받은 기도지팡이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약 150개 정도 되는데 어제 1차 마무리 하고 오늘은 마지막 샌딩 후에 오일을 발라서 포장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지팡이는 작년에 빌리그레암 50주년 기도회에서 저희가 특별히 특별히는 아니죠 저희가 의뢰해서 만든 지팡이로 원하시는 문기나 교회 로고를 이렇게 각인을 해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어쨌든 오늘은 우리 공주가 캐나다로 1년동안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는 날이라 마음이 좀 찹찹합니다 그렇지만 무사히 건강하게 1년동안 잘 놀고 잘 일하고 많은 거 배우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원하면서 열심히 매일매일 기도로써 우리 공주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동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